지금부터는요 갑상선 결절과 암 이런 갑상선 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첫번째 뚱뚱하며 갑상선암에 잘 걸린다 이건 X인데 제 친구가 갑상선암 술을 했는데 날씬하거든요 X 날씬합니다 류 교수님 어떨까요 정답은 O입니다 비만과 갑상선암 발생은 잘 알려져 있고요 많은 문헌에서 이미 보호가 됐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몇 년 전에 발표를 한 논문인데요 갑상선 유도암과 남자 한 300명 여자 12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년에 2kg씩 체중이 증가했을 경우에 발병 위험이 남성은 최대 12배 여성은 최대 7배 상승한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살찌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고요 그 다음 오해와 진실도 한번 풀어볼까요 유방암 걸렸던 사람이 갑상선암 잘 걸린다 이게 암도 체질이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저는 X 값선선 걸렸는데 유방암 안 걸리셨거든요 어떨까요 장 교수님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사실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예전에는 갑상선암이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에만 국한된 병인 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유방암과 많은 연관을 시켜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논문이 나온 걸 보면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이 몇 편 있는데 갑상선암이 걸렸던 분들이 유방암이 잘 걸리더라 유방암이 걸렸던 분들이 갑상선암 잘 걸리더라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면밀히 살펴보면 통계적인 연관성이지 그 두 질병의 연결고리가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고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갑상선 혹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어떤 분들에게 잘 생기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전에 연관 요인으로 비만 짚어주셨지만 또 다른 요인도 있을지 궁금해요 사실 갑상선 혹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 우리가 자궁근종이 생기는 원인이 모르듯이 사실 모른다가 정답이고요 갑상선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건 사실 방사선 노출력밖에 없습니다 사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지역에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그게 단적인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원인은 아니지만 위험요인이라는 거는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비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 가족력, 그 다음에 만성갑상선염 이런 것들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도식품을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맞는 얘기인가요? 있어요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네, 뭐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도 섭취하고 갑상선암이 생기는 것은 실제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드시는 거는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요도를 많이 섭취하시면 1차적으로 갑상선암이 생기는 종류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요도를 많이 섭취하는 지역에서는 유도암이 발생을 많이 하고요 요도 섭취가 적은 지역,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포암 발생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질환 중에서는 고이터라고 해서 크게 갑상선이 커지는 이런 질환들이 요도 섭취가 적은 지역에서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김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요일 권장약이 한 150마이크로그램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400 이상 평균 저희는 드시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김에다 밥 싸먹고 미역국도 먹고 저도 비역국 먹었는데 그러니까 다시마 국물도 먹고 아무튼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해조류 섭취를 어느 정도로 해야지 적당한 거예요 덜 먹어야 되나 사실 이제 해조류 섭취에 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뭐 드시고 싶은데 억지로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드리는데 뭐 각각의 해조류에 따라 요도가 들어있는 양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흔히 먹는 김 같은 경우에는 전장 같은 경우에는 한 장 반 정도 그리고 이제 조미김 같은 거는 잘라져 있잖아요 12장 정도 먹으면 될 것 같고 12장 미역국 같은 거는 밥 공기 한 4분의 1 정도니까 미역국 한 그릇 정도 드시면 하루 섭취량은 충분히 섭취됐다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하나 정도 드시면 충분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 12장 앞으로 세면서 먹어야겠어요 너무 지나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갑상선 혹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갑상선 수술하면 목에 흉터 남는다 보통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 스카프 하지 않나요? 오늘 장 교수님도 스카프하고 오셨는데 흉터가 남을 것 같은데요 장 교수님 온가요? X인가요? 네 정답은 X인가요? X예요? 안 남아요? 안 남는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목에 상처를 남기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주로 로봇이나 내시경을 통한 수술 방법인데요 접근법에 따라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겨드랑이 접근법 방식 유증과 겨드랑이를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귀 뒤쪽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 구강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구강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구강은 아랫 입술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상처는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구강은 아랫 입술에는 조금 약간 한계가 있는 게 피막 침범이 있다든가 혹이 너무 크다든가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 갑상선 수술에 있어서 사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법은 절개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개법은 목에서 흉터가 크게 남기 때문에 많이들 기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새로 개발한 방법이 채솔침습 갑상선 절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목 중앙을 이용해서 절개를 크게 넣는 게 아니라 목 측면을 이용해서 절개를 3cm 정도만 넣고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흉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옅어져서 나중에는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장점은 기존에 전통적인 갑상선 절제술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오고 그 대신에 상처를 좀 더 바깥으로 분산시키고 잘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즘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술법이 참 다양한 만큼 나에게 맞는 걸 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풀어볼까요? 이거 진짜 많이들 걱정하세요 갑상선 수술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근데 갑상선을 떼냈으면 뭔가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으로 와서 채워줘야죠 저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승희 씨는 약 먹는 거 너무 좋아해 반대로 할 거야 지금 먹는 시대인데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가름을 좀 해주세요 약을? 아니다 전효실 님이 이겼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갑상선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전부 드러낸다면 그걸 대신할 만한 약을 매일 평생 드셔야 되는 게 맞죠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되고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작더라도 전절제하는 것이 스탠다드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그 절제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을 남기면서 병변 부위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반절제술이나 부분절제술 같은 수술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환자분들도 100%는 아니지만 한 4분의 3의 환자분들은 약을 안 드시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상선이 이제 목 바로 옆에 위치에선지 갑상선 수술하면 목소리가 변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걱정들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떨까요? 네 실제로 갑상선 수술 후에 목소리 변화를 많이들 호소를 하시죠 근데 뭐 다행인 거는 대부분 다 일시적이고요 심하신 분들은 드물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 목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 놀란 신경들은 수술 중에 놀란 신경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돌아오게 되고 다행히 이 신경이 양쪽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한쪽을 다친다 하더라도 조금 긴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발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소리를 꼭 써야 되는 교사라든지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 아나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외래에서 간단하게 성대주입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어? 어?